리베로의 중요성 오늘은 이슈 스파이크 바로 리베로 포지션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한 주간의 경기들 가운데 이 리베로 포지션에서 정말 불을 뿜는 명품 디그 열전을 보여준 선수들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단연 KB손해보험의 정민수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KB손해보험이 연패를 끊는 그 과정에 있어서 정민수 선수의 역할 또한 굉장히 컸거든요 이성규 위원 네 뭐 리베로라는 포지션이 정말 크게 부각이 안 되는 포지션인데도 이날 리베로에 대해서 정말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수비는 절실함과 어느 정도 비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실함은 그만큼 잡을 수 없는 공도 잡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날 정말 정민수 선수의 절실함이 정말 보여지는 경기였고 또 상대편의 이상욱 리베로와 함께 멋있는 디그 각축전을 벌이면서 이날 경기가 더 멋져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민수 선수의 디그 열전 같은 경우는 FYBB의 사이트에도 올라갈 만큼 그 동영상이 올라갈 만큼의 후폭풍도 있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최천시 기원 보시기에 현대배구에서 리베로 포지션 중요성에 대해서 점점 더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요 저는 배구에서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 해봤는데 세트하고 리베로는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리시브라든가 디그가 그만큼 중요한 현대배구 아니겠습니까 리베로 포지션은 정말 팀에서 가장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현 선수가 신인 드래프트에서는 3라운드에 뽑혔었어요 최근에는 리베로도 1라운드에 많이 뽑히기 때문에 그만큼 리베로의 포지션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렇다면 V리그 최초의 1라운드 1순위 픽의 리베로가 어떤 선수인가요 어제 전역을 해서 한국전력에 복귀를 했죠 오재성 선수죠 오재성 선수의 그런 사례를 보듯이 점점 더 앞으로 이 리베로 관련해서는 신인 드래프트 때 앞선 라운드 앞선 순위에 나오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정민수 선수 말씀을 드렸고 김애란 선수 역시 지금 현역 리베로들 가운데서는 정말 레전드급의 플레이어잖아요 맞습니다 김애란 선수 하면 딱 붙는 수식어가 명품 디그 또 미친 디그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수식어는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김애란 선수가 500개 달성 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부터 1000개 1500개 지금 9500개까지 오면서 계속해서 1호를 달성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윤 의원도 예전에 아마추어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리베로는 해보신 적이 없죠 네 그 정도로 지금 최철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베로랑 세터는 포지션을 변경하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고 그 자리 같은 경우에 말로 정말 경험이 쌓여야 되고 노련히 좀 구력이 쌓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정말 제가 좀 배알못 입장에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면 키 큰 선수는 리베로 포지션에 거의 없잖아요 키가 크면 좀 하기가 힘들까요? 예전에 현대 캐피탈이죠 제이경 선수가 2m 한 5 정도 됐었는데 리베로를 본 적이 있거든요 기본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제이경 선배님도 리베로를 했습니까? 리베로 했었죠 그래서 그때 세계 최장신 리베로가 탄생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아무래도 신장이 크면 중심이 높기 때문에 리시브나 디그상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또 리베로 포지션 트렌드를 보면은 세타가 수비를 했을 때 이단토스 단순한 이단토스가 아니라 연결을 해버리거든요 킥오픈이라든가 속공 토스 이런 게 또 새로운 트렌드 같아요 그 트렌드라고 본다면 역시 세터가 볼 셋업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는 리베로가 세터의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기본기가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또 이 리베로 포지션을 보게 되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격수를 한 선수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디그 상황에서 상대 공격수의 폼을 보고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죠 그렇군요 그만큼 점점 더 현대 배구 들어서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리베로라는 포지션인데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말 훌륭한 리베로의 선수들 과연 앞으로 어떤 멋진 명품 디그 명품 수비를 보여주게 될지 SBS 스포츠의 브이리그와 함께 하시면 더욱 더 좋을 것 같습니다 SBS 스포츠입니다 SBS 스포츠입니다 SBS 스포츠입니다 SBS 스포츠입니다 감사합니다.